감리교의 뿌리를 둔 배제대학교와 모건대학교가 통합에 나섰습니다. 18일 배제대와 모건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달 교육부가 진행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완전 통합을 전제로 한 개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사업 선정 시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두 대학은 사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감리교 개통이라는 신학적 배경과 건학 이념의 공감대 속에서 통합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기독 사립대학 간의 통합 추진은 지난달 전주대, 예수대, 비전대 등 전북 지역 대학 통합 선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.